안녕하세요. 판례공부 보호문장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0년 12월 1일 판례공부 형사 소년범 불이익 변경 금지사건입니다. 2020년 10월 22일 선고했고요. 사건 번호는 2020도 4.140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.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, 사건명은 살인, 사체유기, 아동복지부 위반, 어마무시하죠. 검사가 상고했는데요.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. 판례를 변경한 사건입니다. 내용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. 이 형사소노법 368조에 보면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.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판단한 결과 어? 형이 더 올려야 되는데? 라고 해도 올릴 수 없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거죠. 이 사건은 어떤 경우냐면 피고인은 1심에서 소년범으로 장기 15년, 단기 7년형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피고인만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 도중에 피고인이 19세가 도달한 겁니다. 19세가 도달하면 이런 부정기형은 선고할 수 없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형을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고 결국은 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1심의 형이 형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데 1심이 지금 장기 15년, 단기 7년이기 때문에 어떤 형을 기준으로 해야만 되는지 이게 좀 헷갈린 거죠. 그래서 항소심은 대법원, 기존의 대법원 8년에 따라서 단기 7년형을 기준으로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징역 7년을 선고하기입니다. 그러니까 검사가 상고로 한 사건입니다. 소년범에 대한 불이익 변경 원칙 적용 시 장기형을 기준으로 할 거냐, 단기형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. 종전판에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. 15년, 그러니까 15년보다 더 높게 할 수 없다.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. 그러면서 종전 단기형으로 된 대법원 판결을 변경시킵니다.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건 13명의 대법원 중에 중간형으로 해야 된다는 사람이 8분 장기형을 기준으로, 그러니까 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다. 그러니까 15년을 선고해야 된다는 것이 3분 그다음에 단기, 7년형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. 7년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것이 두 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. 그런데 8명의 중간형 중간형이면 15와 7 더하면 22년이 되고 22년을 나누면 11년이죠. 그러니까 11년을 기준으로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다. 결국 징역 11년을 선고해야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. 이 사건은 실무에서는 활용 범위는 별로 적지 않습니다. 적습니다. 거의 되는 경우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. 검사가 항소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검사가 항소를 하면 원심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런데 이 문제는 검사가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거죠.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간단한 퀴즈 문제 정도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기본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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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